안녕하세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지속가능혁신정책연구단장 선인경입니다. 오늘 저는 과학기술국제화의 성공조건이라는 주제로 글로벌 과학기술혁신의제의 리더십에 대한 이슈 레이징을 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과학기술혁신 경쟁력은 이미 여러 지표에서도 나왔듯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GDP 대비 R&D는 4.8%로서 G20 국가 중에서는 1위 그리고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이스라엘 사항으로 2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중뿐만이 아니라 R&D 투자 액수에 관해서도 세계 5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최고 수준으로 투자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R&D 투자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다각적 측면에서 평가한 국가과학혁신 경쟁력 지수에서도 최근 5년 동안 세계 12건 이내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글로벌 과학기술 연구 생태계에서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구력과 기술력과 비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중추국으로서 우리가 연구 개발한 그 연구 결과에 글로벌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은 명확하게 내놓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글로벌 의제를 지금까지는 계속 팔로워했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있는데요. 앞서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과학기술계의 이슈가 있을 적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해외 동향조사 파악하고 그다음에 이 이슈에 대해서 국내 현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의 현황에 맞게 맥락에 맞게 어떻게 들여올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한국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을 합니다. 이게 정책 연구자에게서는 거의 루틴과 같은 생활인데요. 루틴이긴 하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장 많이 비판을 듣는 이유가 해외 주요국의 연구 환경과 우리의 연구 환경과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수입하면 안 된다라고 많이 지적을 하시죠. 그걸 알면서도 이제 정책 관련 정책 연구를 수행을 할 적에 어려움이 있긴 있는데요. 이렇게 글로벌 국제사회에서 먼저 만들어진 의제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도입을 해올 적에는 당연히 우리 국내의 현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국민의 세금으로 투자되는 R&D 투자를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전략성이라든가 시급성에서도 우선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당연히 글로벌 의제에 대해서는 많은 투자나 연구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행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이행하기로 합의한 이슈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이행 실적이 미비한 경우가 많이 있고요. 심지어는 이행이 되고 있는지조차 모니터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기울어진 운동장 이야기 있죠. 우리는 이미 이제 만들어져 있는 운동장에서 어떻게든 우리 선수들의 역량을 키워서 잘 뛰게끔 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글로벌 의제 팔로워이기 때문에 이런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진정한 이제 의제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보다는 좀 한 단계 두 단계 앞서가지고 어떤 스포츠 종목의 운동장을 만들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 운동장을 설계해서 건설하고 누구를 초대해서 뛰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런 접근이 미비했었기 때문에 글로벌 의제 설정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영향력이 미비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도돌이표처럼 다시 돌아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학기술은 투자의 목적과 혜택을 받는 대상자에 따라서 여러 갈래끼리 있는데요. 우리는 주로 이제 과학지식 발전 그다음에 기술 경쟁력 확보를 통해서 국가 과학기술을 국가 경제 발전을 목표로 하는 거에 중점을 두고 왔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국제사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글로벌 챌린지라는 거는요. 이렇게 서로 다른 경로가 별개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선진국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이 경로들을 융합을 시키는 접근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쉬운 예로 SDG,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게 있는데요. 유엔 회원국이 2015년에 2016년부터 30년까지 전 세계 회원국 모두가 이 17개 목표에 대해서 달성 노력을 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매년마다 각 나라들이 SDG를 어떻게 잘 이행을 하고 있는가를 평가를 해서 랭킹을 발표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올해 전체 평가 대상 166개국 중에 31위를 차지했습니다. 문제는 작년까지만 해도 20위권이었는데 해가 갈수록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달성이 거의 가까워진 거는 초록색 불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경고등이 켜진 부분이 젠더 관련된 성평등 그 다음에 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그리고 해양, 육상, 생태계와 관련된 거 글로벌 파트너십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도저히 지금 스테이터스코 상태로 가다가는 2030년까지는 약속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과기계가 이 SDG와 관련해서 달성을 위해서 좀 기여를 얼마나 했을까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조사를 했을 때 연구자가 제가 수행한 연구가 SDG 몇 번 목표 혹은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연구입니다. 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명시한 과제는 0%였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한 건도 없었던 건 아니고요. 매년 100여 건 정도가 집계가 되고 있는데 이를 퍼센티지로 하다 보니까 전체 수많은 연구 과제 중에 0.0000 몇 프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0%로 집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도저히 저도 믿을 수가 없어서 각 17개의 목표별로 각 목표별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래도 관련성 있는 SDG 각 목표에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과제 연구개발 과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추출을 다시 해봤습니다. 직접적으로 명시는 안 했지만 잠재적 기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된 그런 연구 과제는 전체 과제 중에 68% 무려 거의 70%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그중에서도 9번과 같이 산업 혁신 인프라 그 다음에 7번과 같이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11번 목표에서 있어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연구개발 활동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SDG가 2016년에 도입이 됐는데 이 SDG 잠재 기여성이 있는 이 연구들이 16년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약간 이제 17개 선이 있어서 지저분해 보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우상향으로 2016년 후에 대부분 연구 관련 연구가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SDG의 영향이라기보다는 SDG와는 무관하게 우리나라 전반적인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같이 이제 68%에 해당되는 연구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국제연구협력이 가장 필요로 하는 글로벌 커먼과 관련된 목표들 4개를 집계를 해봤었을 적에요. 연두색으로 보시면 그 그래프에서 글로벌 커먼과 관련된 국내 연구개발 활동인데요. 가장 낮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왼쪽에 횡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퍼센티지로 봤을 때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 사업 중에서 국제연구협력을 공식적으로 MOU나 공동연구 이렇게 신청을 해서 하는 경우는 4% 미만입니다. 다시 과학기술의제의 글로벌화, 어젠다 리더십으로 돌아와서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가장 아이디얼한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가는 아니지만요.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사에서는 일찌감치 인공지능 관련된 전문가를 디렉터급으로요. OECD 프로젝트에 파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OECD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AI 관련된 프로젝트를 초창기에 시작을 할 때 이 전문가가 그 프로젝트의 최여를 맡고 있었었고요. 이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해서 처음으로 나왔던 AI 문건, 내부 문건이 이분이 주도로 해서 작성을 했던 거고 이 문건을 기반으로 해서 2019년도에 OECD AI 프린스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OECD 같은 경우에는 회원국이 38개국밖에 안 되는데 유네스코는 194개의 회원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전 세 개를 다 커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이슈 같은 경우에는 OECD나 G7에서 나온 권고안을 참고로 해서 또 유네스코에서 전 세계 회원국을 대상으로 비슷한 권고안을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유네스코는 에틱스 부문으로 해서 2021년에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AI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많이 얘기되었던 오픈사이언스, 데이터 오픈에 관련된 거죠. 그리고 최근에 과학기술이 안보화되고 있는데요. 리서치 시큐리티라고 연구 안보 의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비슷한 루트를 통해서 지금 의제가 한두 나라의 중요한 현안이었던 의제가 글로벌 의제화 되는 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학기술 의제가 한나라의 의제가 국제사회의 의제로 발전해가는 이 과정의 메커니즘을 이해한 몇몇 국가에서 이러한 메커니즘을 잘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일본, 최근에는 중국, 인도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런 다자협의체를 활용을 해서 국내의 현안을 굉장히 글로벌 이슈화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서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한국에서도 앞으로 이런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내년 봄에는 OECD 과기장관회의에 우리 과기장관님께서도 참여하실 예정이고 무엇보다 2025년에는 APEC 의장국으로 한국이 활동할 예정입니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SDG는 기한이 딱 2030년까지 정해져 있는 프레임이기 때문에 2030년 이후에 SDG를 대체할 새로운 어젠다에 대한 논의는 5, 6년 전부터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이 되겠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될 거고 이미 중국에서는 UN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서 이 포스트 2030에 대한 본국의 의제를 UN의 의제화하려고 이미 작업을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울어진 운동장, 운동장에서 열심히 뛸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어떤 종목으로 우리가 운동장을 건설하고 국제사회들을 초대를 할 건지 그러한 어젠다를 먼저 생각을 하고 이걸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션2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많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